이사님 질문이 있어요. 같은 날에 매수했습니다. 아마존 49% 수익. 알파벳이 55% 수익입니다. 둘 중에 매도한다면 어떤 게 더 좋을지. 아 이거 아마존 수익도 비슷하고. 개인적으로는 수익 실현해서 뭔가 팔아야 된다. 팔아야 된다. 하는 종목은 전 구글. 저도 구글에요. 알파벳. 근거는 검색에 있어서 AI 검색이 너무 위협적인 느낌이에요. 안 될 수도 있지만 혹시나 혹시나 구글의 검색 시장을 위협할 수 있는 1%라도 있으면 그것만큼 위험한 게 없잖아요. 이제 퍼플렉시티를 써 계속 써보면 상당히 위협적인 느낌이 들어요. AI 검색 부분에 있어서. 그러면 아마존은 거기에 해당이 안 되니까 그 위험 요인이 좀 적죠. 그러니까 그 가능성이 막 엄청 큰 건 아니지만 그래도 뭔가 생책이라도 낼 수 있는 위험 요소가 남아 있는 게 구글 아닌가 싶어서. 그래서. 근데 뭐 큰 차이는 없으니까요. 뭐 굳이 딱 뭐 하지 마시고 그냥 편하신 거 하시면 될 것 같고. 근데 왜 파실까요? 돈이 필요할 수도 있잖아요. 그럼 반반 팔면 되는 거 아닙니까? 아마존 반. 구글 반. 그것도 방법일 것 같은데. 왜냐하면 발등 생기니까. 그리고 이제는 그 똑같이 가지 않을 것 같아요. 알파벳과 아마존. 제가 안 봤지만 그렇게 같이 움직일 종목이 아니기 때문에 하여간 뭐가 좀 결정한 다음에 약간 서운할 것 같아요. 뭔가. 그래서 반반 파실을 추천드리고 넘어갑니다. 흔히 스파이, QQQ, VO를 모은다고 하는데 대신 SPI, SFI, SFI, DGRW, VYM을 모아도 동일한 투자를 볼 수 있을지. 잠깐만요. 근데 나스닥 백은 없잖아요. 지금 이제 약간 부족해는 그거 같은데. 지금 SPI라든지 SPI나 비슷한 거니까. 그다음에 그렇죠. 일단 배당이지만 하면 굳이 동일하지는 않지만 나름 비슷한 투자라고 볼 수 있을 것 같은데 제가 보면. 맞지 않습니까, 선생님? 여기다 혹시 만약에 태클을 겨냥해서 뭘 더 넣어야 되나? MZK 같은 거? 이 정도 하면 괜찮지 않습니까, 일단? 아주 비슷할 것 같긴 한데. 네. 뭐 그렇게. 그렇게 하시면 될 것 같아요. 이렇게 하시면 될 것 같고요. 이제 배당 쪽에 관심이 좀 크신 걸로 제가 생각됩니다. 왜냐하면 어쨌거나 DGRW는 제가 몇 번 얘기했듯이. 잠깐 볼까요, 한 번 바로? 제가 얘기하고 나서 우리 위원님이 좋아하게 된 건데 배당 성장 더하기 퀄리티가 포함된 건데 이게 사실 좋죠. 좋은데 배당은 크지 않습니다. 크지 않아요. 그래서 아마 VYM을 한 것 같은데 VYM 하율도 역시 ETF인데 배당이 2.8% 이렇게 하신 것 같은데 일단은 뭐 아까 다시 얘기했듯이, 다시 아까 작가 얘기했지만 나스닥 100을 커버하는 건 없는 것 같지만 나쁘지 않은 것 같아요, 이렇게 보시면. 다만 이제 아마 나스닥 100에 대한 좀 서운함이 있지 않을까 싶은데, 뺀 거니까. 그래서 필요하시면 아까 얘기했듯이 MZK만 담는 것도 나쁘지 않습니다. 따로 담는 거. 우리가 메가켓 그로스라는, 이렇게 간단히 말씀을 드리고 나쁘지 않은 ETF니까 가져가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스파이가 예전에 10달러가 안 됐던 게 엊그제 같은데, 지금 이미 20달러죠? 19.5이죠? 엄청 많이 올라갔어요, 이것도. 그리고 오히려 퍼포먼스는요, 이게 좋습니다, 스파이가. 고가의 바로 스파이보다. 보시면, 아니네. 스파이가 21.77%고, 스파이가 21.83%, 조금 더 세네, 스파이가. 아이고, 참. 이런 것도 있네요. 근데 이제 스파이가 아마 비용이 없는 걸 유명한 걸로 제가 기억하고 있습니다. 비용이 보수가 없는 걸로. 싸니까, 싸니까 뭐 투자하신대, 무리가 없다. 말씀드리고. 동우영, 왠지 모르게 요즘 인텔한테서 카바의 냄새가 나는데, 같이 조금만 안 살래요? 아, 카바요? 어, 인텔을 카바에 비교한다? 잠깐만요. 카바는, 카바는 요렇고, 주가 요렇고, 하단 최고치 거의 와있고. 인텔은 요런 거잖아요. 인텔은 뭐, 지금 인텔은 저거네? 신저점, 사상 최저점 아니에요, 지금? 그 카바가 아니라, 카바나 아닌가? 아, 카바나? 아, 카바나? 완전 망해가다가. 아, 카바나? 카바나 아니에요? 카바의 냄새가 아니라. 중고차 판매업체? 네, 다 죽어가던 게 미친 듯이 폭등한. 아, 그래요? 그거 아니에요? 그거 아닌가? 난 그거 같은데, 질문이. 아, 그렇지. 사실 왜냐면 카바와 지중해 레스토랑은 좀 비교하죠, 그렇지 않습니까? 그렇죠? 느낌이에요. 인텔도 시간 지나면서 회복할지에 대한 질문이죠, 그렇죠? 뭐, 그렇죠. 그, 이제 인텔 이야기하니까 오늘 본 것 중에 이제 제가 저번에도 이제 뭐, 가끔씩 그래도 다모다라는 그분 블로그를 좀 보는데, 이번에 한 게 그거예요. 기업의, 기업 라이프 사이클의 후반기에 있는 기업. 그러니까 소위 말하는 사람으로 치면은 그냥 노인, 노인, 노인에 해당되죠. 네. 그러니까 기업도 나이가 들어서 뭔가 이제 황골탈태를 해야 되지 않습니까? 우협으로 치면. 그러면서 뭔가 지이 같은 경우는 뭐, 스피노프를 하면서 이제 좀 분사하면서 이제 변화가 있었고. 그러니까 그런 부분에 있어서 그 라이프 사이클 후반기에서 상당히 힘든, 그러니까 제대로 적응을 못 해가지고 헛등을 쓴 거죠. 그러니까 S커브를, 성장커브에서 S커브의 연속을 이루려고 투자를 하는데 실패한 기업으로 이제 인텔, 월그린부츠, 스타벅스를 들었어요. 그 세 개 기업을 이야기하는데, 그중에 만약 지금의 인텔이 뭔가 제대로 이제 변화를 한다. 그러면 성장성이 가장 높다고 보긴 하더라고요. 셋 중에, 셋 중에. 그렇긴 한데 제대로 해야지 말이죠. 이 부분입니다, 이 부분. 된다는 게 아니고 제대로 변화에 적응해 뭐 이런 부분을 제대로 해낸다면 가능성이 가장 높다고 이렇게 이야기하는 걸 제가 읽었어요. 그 가운데, 그런 상황인데 진짜 뭐, 근데 가능할까요? 저는 뭐, 저는, 저는 별로 이렇게 아예 안 보는 전국이니까 인텔은. 이게 이제 뭐, 약간, 뭔가 변할 수 있을까? 글쎄요. 근데 굳이 그렇게 그 어떤, 카바나는 거의 기적적으로 올라온 회생한 기업이고요, 카바나는. 누구도, 아무도 몰랐을 것 같아, 이렇게 다시 회복할지. 그래서 일단은 제외시켜 놓으시고, 인텔만 보시고 하시면 좋은데, 인텔은 뭐 지금, 아, 너무 좀 힘들죠. 지금 미국 기업의 딱 특성이 딱 걸린 거예요. 실적도 안 좋고, 그다음에 배당도 중지하고, 모든 게 다, 사실은 이제, 더 나빠질까 봐 걱정인데, 인텔은. 저는 더 나빠진다고 보고 있는데, 인텔은 좀 하지 마시고, 일단 매수 금지로 당무관측 보시면 좋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여러분들이 미국 기업을 자꾸 한국식으로 보시면 안 돼요. 바닥에 빠진 종목에 대한 관심을 가지면 안 됩니다. 제가 보면 그렇게 해서 성공한 경우도 하나밖에 없어요. 스타벅스 하나. 사실 몰랐죠, 여러분도 몰랐을걸 아마. 브라한 리콜이 다시, 그분이 이쪽으로 왔을 줄 몰랐지 않습니까? 왔으니까 뜬 건데, 거의 쉽지 않아요. 이렇게 쭉 빠졌다가 다시 올라오는 게 쉽지 않기 때문에, 그냥 올라가는 종목 하시기가 훨씬 낫습니다. 미국은 올라가는 종목이 올라타는 게 더 좋거든요. 그래서 아까도 봤지만, CNBC가 발굴하고 있는 9월달 시장에서 아까 안전적인 11개 종목 있지 않습니까? 보시면 아시겠지만, 대부분 다 주가 다 센 거예요. 다 올라온 거거든요. 보시면 부담스럽죠. 그렇지만, 결국에 그런 것들 다시 가는 거기 때문에 절대 차트 보시고 많이 빠진 거 고르시는 거를 하지 말자라고 말씀드립니다. 스타벅스 찍는 게 되니까 괜찮은 거였죠. 그래서 그렇습니다.